날아가는, 다섯 길의 모양입니다. 어디로 가야 거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? 이 길의 끝에선, 잠시 주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? 거대해져만 가는 도시의 통과, 그곳에 살면,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. 이 길의 끝에선 도시의 통과, 그곳에 살면,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. 이 길의 끝에선 도시의 통과, 그곳에 살면,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. 매일 들려오는 믹스나무 도시의 통과, 이 길의 끝에선 도시의 통과, 그곳. 이 길의 끝에선 도시의 통과, 그곳은 마찬가지로 고대해약습니다. 이 길의 끝에선 도시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